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0번 정리하겠습니다 거절은 입니다 매일의 부분 또는 일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즉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즉 거절은 is so painful that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들은 우드레럴 동사원형 차라리 뭐하고 싶어하다 then b 하느니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어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not at all은 전혀 뭐하지 않다죠 그들은 차라리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전혀 뭐라기보다는 요청해서 거절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은 is so painful that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전혀 뭐라기보다는 요청해서 거절을 감수하기보다는 하지만 옛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no 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하던가 반반이죠? 50% 확률 근데 여러분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낙도 없고 거절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정답은 항상 no라는 것은 0%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많은 측면에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오직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만큼 그것을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거절을 다룰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거절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제 거절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올려 보세요 요청이나 어떤 활동을 요청이나 활동 어떤 거냐 주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절의 결과를 낼만한 행동이나 요청이나 어떤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래요 판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입니다 한 가지 그러한 이해가 되겠죠 나는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절에 그 다음에 어떤 상점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또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못 깎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겟 사육동사 목적은 PP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거절당하도록 시킴으로써 몸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시켜요 여러분 자신이 거절당하도록 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몸 하게 될 겁니다 더 두꺼운 피부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두꺼운 철판을 깔았다라고 하죠 너 진짜 쪽팔리는 거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얼굴이 두꺼워진다는 거에요 어떤 허락해줄 얼라운 목적은 두부정사 떠맞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떠맞도록 허용해 줄 두꺼운 낱작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주겠죠? 여러분을 더 성공적으로 뭐를 하는데? 다루는데? 처리하는데?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처리하는데? 다루는데?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에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